다음주 목요일에 나온다고? 다음주 목요일이면 언제야? 10월 3일이야. 그러면? 네. 네. 눌러오세요. 네? 1대1 테스트 하자면. 네. 오케이. 진효가 13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여기 지금 암기도 조금 모자라 1.4회면 3회 이상 해야되고요. 왜요? 3번 이상 해야되고요. 아니. 지금 테스트 해보면 알 것 같아. 지금 리콜이나 스펠이나 매칭 테스트를 다 안했지. 어? 다 리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안했잖아. 아 네. 네. 얼른 오세요. 그래서 이건 뭐든가요? 언풋. 언풋입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푸드네. 네? 푸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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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 봐요. 모르잖아. going. going. 아하. 고마. 그들은 학교 가는 중이다. they are going to school. no. now. they are going to school now. going. okay. 몇 개 맞는지 보자. 맞습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음. 바로 모르면 틀린 거고요. drugstore죠.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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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약국에 갈 필요가 있어. no.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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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drugstore면.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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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e가 무슨 뜻이에요? store. 스토어는 5학년쯤 됐으면 많이 들어 봤을. 영어 사람들. 가게죠. 가게. 그럼 드럭은 무슨 뜻이겠어요? 약. 약이겠죠. 약. 그래서 약국이 뭐다? 드럭스토어. 오케이. 두 개 했고 두 개 틀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타는 중인. 오케이. 라이딩어 바이크죠. 라이딩어 바이크. 라이딩어 바이시컬. 라이딩어 바이시컬. 라이딩어 바이시컬. 라이드가 타다예요. 라이드가 타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를 ing 붙이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 뭐 하는 중인. 뭐 뭐 하는 것이 되죠. 그쵸? 오케이. 맞춘 거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들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중이다. 라이딩어 바이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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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할 수 있어야지.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택시 타고서. 바이 택시? 바이 택시죠. 바이 택시. 오케이. 택시 타고서는 바이 택시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택시 타고 가라. 안그러면 넌 늦을 거야. 바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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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 가는 중이니 그 다음에 장소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가는 장소다 스쿠터는 스쿠터죠 나는 거기까지 스쿠터 타고 갈 수 있어요 스쿠터 타고서 스쿠터 타고서 바이트 스쿠터 택시 타고서 바이트 택시 버스 타고서 스쿠터 한다고요 스쿠터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 라이드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크 라이드 바이시클 라이드가 타다구요 바이시클이 자전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하루동안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요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시클 대 워크가 아니고 워크 워크 엘이 소리 안 납니다 대 워크 라이드 바이시클 라이드 바이시클 은행은 은행은 뭐라고 뱅크라고 뱅크죠 뱅크를 모르면 어떡해 뱅크라매 나는 내 돈을 몽땅당 은행에 갖다 놨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원은 모르는 거죠 뭐 클래스 카드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단어 제시로 쭉 읽는 거 연습하고 뜻 익히고 그 다음에 의미 제시로 바꿔서 말하고 답 확인하고 이릅니까 은행이 나오면 뱅크라고 말하고 뱅크 소리 듣고 뱅크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궁금합니까 지금 디녀보다 더 많은 학생들도 클래스 카드 사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소리 듣고 확인하고 따라하고 다 해요 아닌가요 이제 곧 6학년이다 나는 그가 왜 병원에 있는지 궁금해 네 다 뭔들 이어 스피러 이제 파닉스가 부란부란라 할 걸요 까요 가 물이 뭐예요 하스 얘는 피 에는 떡 더 하스피러 하스 p 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은 Park 빼고 맞췄죠 Park 그래서 우리는 공원에서 피크닉 했던 We had a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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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ark 그렇지 we had a 피크닉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도서관은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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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도서관 카드를 좀 만들고 싶어요 I want to make a 라이브러리 카드 I want to make a 라이브러리 카드 라이브러리 도서관 카드 도서관 카드 도서관 카드 안 만들어봤어? 도서관 카드 도서관 카드 오케이 그 다음에 가다 Go 가다시고요 우리 지금 가자 Let's go now 그 다음 타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오우 라이드 라이드 오케이 그래서 너는 오늘 학교에 자동을 타고 갔었니? 음 Did you Did you Did you ride your bike to school today? 토데이? 토데이 토데이 Did you ride your bike to school today? 하고 있죠 라이드 오케이 그럼 걸어서 On foot 그렇지 On foot 그냥 걸어서 가게로 갔다 시험 시험 잘 치시기 바라구요 다쳤나요? 네 잘 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책 다 한거 가져가서 어머니 드리구요 오케이 오케이